오케이 그러면 이제 근육이도 불러서 다시 할까? 다시 하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What color is it? 뭐라고요? What color is it? 오케이 What 어떻게 써요? W A W A L 아닌데? What was it? W는 맞는데 Color는 어떻게 써요? Color C C I R R R I E E 이게 컬러야? 아뇨 C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is it? What 그것 그것? 그래? What is 그것이라는 뜻이야? 아니 What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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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무엇 이런 뜻이야 어떤 무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나 또는 무엇 또는 무엇 What color 는 무슨 뜻이야? What color 무슨 색 그 다음에 이즈는 무엇이야? 이즈 응 일 보고 뭐라 그래? 이즈 어 그래 이즈 라고 읽고 뭐라 그래? 이즈 이즈 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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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즈 라고 읽고 뭐라 그래? 어제는 대답하더니 아 그래 그래 뭐라구요? 비이동사 그래 비이동사라고 비이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 이즈 M 이즈 이즈 어 어디 얘기했는데? 디스요? 어 M is R 종류는 3가지 있다고 다시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다시 또 얘기한다 비동사 형수 3가지 뭐? M is R 응 의미의 두 가지는? 응 비동사 형수 다시 종류합니까 종류는 했구요 비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 M M? 아니 그냥 말 안 어 M 말 안 M M 너의 나의 너의 나의? 너의 나의? 아 네 나의 이다 혹시 어제도 이런거 하지 않았나요? 어 맞다 네 이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는 말이요 뭐라고? 아 묻지 않는 말 뭐라고? Is it? 묻는 말 Is it? 묻는 말 그래서 무슨 색깔이니? 묻는 말 됐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됐어요 OK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앞으로 봤더니 대답이 It's red It's red It's red 꽃 Let's see 빛의 뜻은 잇 이거 letters 이거넝 아 이건 아닌데 이것은 다른 거였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몇 개? 한 개 대답은 두 개를 물었는데 왜 답은 하나만 물까? 아 두 개 두 개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것은 어디에 있는 몇 개를 가리키는 말이냐고 두 가지 질문을 했어 그럼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대답도 해야 되고 몇 개를 가리키는지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제 다 했던 거다 그누야 이것이라는 의미의 말을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운 한 개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뭐였어요? It is It is였어? It은 무슨 뜻이야? 혹시 얘는 이런 뜻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얘는 비눈서 뜻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있다 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이란 얘기 영어로 뭔지 물었는데 그게 it is가 이것이란 뜻일 거에요 아닐 거 같죠 그쵸? You have to read 뭐라고? This is What? 이거라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혹시 뭐 이런 거 어제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뭐야? 뭐 이런 거 어제 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가 뭐였더라? 이거 뭐 어제 했던 거 이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자다 뭐 이러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니?가 뭐였더라? 이것은 무엇이니? 어디 했던 거 이거 What is that? I don't understand 그 뜻은 무슨 뜻이야? That I don't understand What's this? 나는 that이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That 그럼 얘는 뭐해? 얘가 이다라는 뜻이면 이것은? That 네 이것은? 일단 이것은 무엇이냐는 what is this 는 아니고요 뭐예요? What's this? What is? What is this? This하고 that하고 왠지 뭔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나? What? That는 무슨 뜻이었어요? Tha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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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It's a zebra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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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What That? This word is tha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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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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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니 what is this야? what is that이야?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그래? 그럼 that은 이것이라는 뜻이 될 수가 없겠네. 이것은 this가 가지고 있는 뜻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요? 네. 다가가가. 네. 다시! 제 함 crit Commonwealth Row Batschificım 또!